자 지금부터 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그냥 올려만 놓은 거네. 발밑 조심. 자 천천히 천천히. 발밑 조심. 발밑 조심. 자 걸쳐놓고 잠깐만요. 일단 여기 놓을까요 형이. 아 여기 여기 세워 세워 세워. 여기 세워 세워. 저기 세워. 오케이. 1,300. 2,400으로 하자고. 2,400. 2,400이면 여기서 2까지 오는데 끝까지 해버리면 저기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고. 너무 끝까지 나오면 소가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거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야 아주. 그거 2,000? 청년회장. 왜 불렀어 이장? 재료사로 가야 되는데 저 이장님 그 애마 있죠 트럭? 그것 좀 같이 타고 가려고. 그래 끌고 왔습니다. 아이 참. 피스하고. 피스. 오뚜리다에 철이매. 고치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슬리피 광수와 좀 달라요. 저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네. 저는 철도 철이하고 정확한 지구예요. 어, 그거 좋은데요? 네, 그거 좋아요. 하나가 하나 나와. 두 장 있어야지 딱. 그래, 두 장 있어요. 두 장. 이거 두 장? 틀은 각기목으로 만드잖아요. 지금 이게 틀이야. 저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나뭇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불쏘시게. 신문지 금방 타버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금방 달라붙으니까. 우리 성냥 깨비 촬영. 그 소똥 치울 때 신는 장화 있어요, 장화? 장화요? 네, 장화. 장화에 비껴. 네. 안 들어가겠다. 엄마, 발이 아파 어떻게 해? 혹시 비닐봉지랑 테이프 있으세요? 비닐봉지랑 테이프. 비닐봉지랑 테이프. 나도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우리 아저씨 변비라가 오늘 아침에 맥혔어. 바깥에 가야 되는데. 아, 아버님 때문에 여기 화장실에 맥혔어요? 네. 그럼 제가 뚫어드릴게요. 어머니. 네? 이거 뚫는 거 원래 힘들죠? 네, 이렇게 누르는 거 있는데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잘 안 돼요? 네. 네. 아, 그러면. 네? 한방에 넣었네. 와우. 어머니. 예? 한방에 해결했습니다. 에? 진짜로 힘이 세니까 잘 내려가네. 수고했습니다. 아우. 잘 뚫렸네요. 어머니. 봉지 좀 크다란 거.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어머니. 소통 치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좋다. 그럴싸한데. 이천 이십 사년 신선 부추다 이거. 형 비 오니까 빨리 합시다. 저 지금 물 좀 대 빼겠습니다. 오케이. 와, 똥도 많이 쌌다 이놈들.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놀라지 마. 덩치가 크니까 얘들이 놀라는 거 같아. 얘들도 덩치가 커요. 이렇게 큰 덩치는 못 봤지 얘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서 똥도 썬 거 같은데. 맞죠? 응. 야, 똥 치우고 있는데 또 똥을 싸면 어떡해? 또 똥을 싸면 어떡해? 냄새가 심해? 아, 아이고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습니다. 제가 치워야지 아버지가 편안하게 쉬잖아요. 야, 이 봐봐, 이 봐봐. 또 응하를 했네. 어머니, 같이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 했어? 형님. 같이 했구만. 형님 혼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비 오니까 빨리 날라야 되죠. 아,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더, 더, 더. 아, 됐어. 재단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있습니다. 아, 하이. 다. 오, 여기 입체도면인데요, 여기. 여기가 두께가 있잖아, 여기 두께. 나무의 두께. 그럼 여기가 42이어야 되잖아. 네. 나무 두께하고 밑에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45cm가 되니까. 1, 2, 3, 렛츠고. 잘 자랐어. 아, 됐어. 잘 돼가요. 네, 어머니. 지금 보면 딱 봐도 틀이 잘 됐죠? 또 약간 걱정 내시는구나? 걱정 마십시오. 오케이. 다리 재단하겠습니다. 내가 잘라볼까? 네. 오케이. 왜 안 돼, 나는? 그 버튼 여기. 잠깐만. 잠깐만. 야, 앉아, 앉아. 굿아, 네가. 형, 아버지 손가락으로 앉아, 앉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까 똥 치우는 건 제일 먼저 시키더만.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최고인데 이거는 지금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제 마지막 한 번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잘라볼까?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이거 기계가 한 거지, 네가 한 거야. 자, 이제 6개를 체크를 5cm씩 해야 돼. 이렇게. 잘라내야 돼. 조금, 조금씩. 헌스 형! 아니, 이거를 자르는데 이걸 못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어떻게 잘랐냐면. 못 잘라서.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고. 이게 깔끔할 것 같은데. 이게 배스일 것 같은데? 인정하죠, 내 머리. 오, 좋은데? 야, 구호가 됐다. 와, 형이 합이 착착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됐어. 지금 던져주세요. openly 이야, 너무 툰툰하다 아마. 판 대고 마지막만 밑에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기로 하셨어, 아니야?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 불안해. 안 되겠다, 불안해서. 내가 잘라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불, 불. 불 봐봐, 불. 구나. 너 아까 저거 물 끓인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맞아. 와, 끓였어, 끓였어, 끓였어. 수평만 맞춰서 쭉 나가면 돼. 어? 소 뜨거, 뜨거해. 불을 썼습니다. 누가? 불을 썼어, 끓였어. 이거 부러졌구만. 네, 이거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나무로 해서 피스 하나. 네 잘못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 이거 나 몰라. 네가 알았어요, 나 몰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뚜껑이 부러져서. 그것도 꽂혀주고 가면 되지. 끝났다. 끝났다. 뒤에 한 번 잡아주죠, 그거. 구멍 뚫린다고. 구멍에 딱 맞춰서. 갈까요? 오케이.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대박! 흔들림이 없어. 형, 이거 대박! 다섯, 일하나. 여름 pensando. 그 끝까지 만나요? 구독해주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쉴 Manual. 우리 댄스는 바로요. 너로는 typical 소화를 나눌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